2007년의 2호 4호 똥 꼬리끝에 달려있는 작은 4개 내 이름은 J 내가 뭘 준비했을까 놀라지마 짜잔 어때? 스테고사우루스야 공룡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공룡이랑 살아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하딘 하딘 재밌는 녀석이군 어? 저건 뭐지? 저런 자동차도 있었나? 처음 보네 휴 들길 뻔했네 하딘 하딘 뭐지?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놈 참 예민하군 왜 내 맘을 몰라주지? 공룡이 나타나면 넌 무조건 이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마 하하하하하하 뭐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하하하하 난 캡처가 하딘이다 공룡을 좋아하나? 음? 말을 하잖아? 인공지능인가? 공룡을 좋아하나?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이번에 새로나온 공룡 맥가드 폴딩 배틀필드 뭐? 폴딩 배틀필드? 기존의 종이 배틀필드는 가라 폴딩 배틀필드가 나왔습니다 하디인 트리오 세트가 있긴 한데 이미 하디인 세트는 갖고 있기 때문에 배틀필드 요걸 한번 구매해봤어요 한 면으로 밖에 접히지 않습니다 카스터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카스터를 장착하면 되는데 어... 카스터를 안 샀네?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그럼 한번 배틀을 해볼까? 아렌 브로노 공룡 맥가드 공룡 맥가드 공룡 맥가드 공룡 맥가드 공룡 맥가드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도 같이 보고 댓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안녕